나 못하사 박하왓돈 아랏돈 삼발 삼불 달사 앙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 제1장 유학의 힘품중 감각적 욕망경 비구들이여 중생 대부분은 감각적 욕망에 미혹된다 비구들이여 좋은 가문의 아들은 낫과 막대기를 버리고 집을 나와 출가했다 믿음을 가져 출가한 자는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나니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은 저속한 것이든 중간의 것이든 고상한 것이든 모두 감각적 욕망이라 불리는데 젊을 때는 감각적 욕망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쉽게 얻는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고 반듯하게만 누워있는 갓난아이가 유모가 소홀히 한 틈을 타서 막대기나 자갈을 입에 넣는다면 그 유모는 재빨리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그것을 끄집어낼 것이다 만일 재빨리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왼손으로 머리를 끌어안고서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구부려서 피가 나더라도 끄집어낼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이것은 아이에게 위험한 일이며 그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아이의 이익을 바라고 이로움을 추구하고 연민의 정이 가득한 유모가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 아이가 자라서 충분하게 지혜가 생기면 유모는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 아이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방해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가 착하고 건전한 법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양심으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수치심으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정진으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고 통찰지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한 나는 그 비구를 보호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비구가 착하고 건전한 법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야 할 바를 하고 양심으로 해야 할 바를 하고 수치심으로 해야 할 바를 하고 정진으로 해야 할 바를 하고 통찰지로 해야 할 바를 하는 한 나는 이제 이 비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방해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더 이상 비구를 돌보지 않는다